장미, 사람 두카운트, 폴댄스, 설명 드려야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부터 앞으로 워킹입니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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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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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과 왼쪽 헐리거리 스텝입니다. 사이드, 사이드, 터치하면서 클랩. 사이드, 사이드, 터치하면서 클랩.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킬 스위치입니다. 오른발부터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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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쪽으로 4분의 3 킬 회전하면서 워킹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부터 제자리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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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 원과 코까지 카운트입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리스타트. 네 번째 월 3시 방향. 그리고 열 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16 카운트 후에 리스타트 있습니다. 자, 16 카운트. 섹션 1과 2입니다.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5, 6, 7, 8. 원, 투, 쓰리, 포, 5, 6, 7, 8. 리스타트. 옵션이 있습니다. 원, 투, 쓰리, 포, 5, 6, 7, 8. 오른쪽 롤링 아이템. 왼쪽 롤링 아이템입니다. 원, 투, 쓰리, 포, 5, 6, 7, 8.